천안 두정역 인근에 관심 높은 아파트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. 이름은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. 단지 이름에 붙어있는 두정역은 천안 내에서도 주요역 중 하나입니다. 1호선으로 서울과 직접 이어지기도 하고요. 한정거장인 천안역으로 GTX-C가 연결이 되면 삼성역, 청량리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북일고등 명문학군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에요.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희망초가 가까운 게 매력이더라고요. 34평을 필두로 대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최상층 텐트도 있다고 합니다. 997세대로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. 견본주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. 오픈 주기를 한참 바쁘시더라고요. 이 일대 중심지로 유명한 신세계백화점 천안 고속터미널도 가봤는데요. 차로 5분 정도만 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. 2월 공고라니까 천안 두정역 일대에 관심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 단지 꼭 기억하세요.